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제가 성심여대 특강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IT 보안 진로 특강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장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좀 더 신도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예킹 공부를 하여가 취업할 수 있는 유형, 회사, 업체 그런 이야기인데 딱히 제목을 정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뒤에 가요. 그래서 그냥 유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예킹을 공부하고 난 뒤에 어떤 회사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회사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이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모예킹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거의 다 대부분 컨설팅 지정업체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컨설팅 지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들이 컨설팅에 맞춰진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증 컨설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주유정보 통신기반 시설 관련된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모예킹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제 컨설팅 지정업체들이 많이 진행을 했었죠. 뭐 A3 시큐리티도 있을 거고 SSR 그 다음에 이글루 시큐리티, SK인포색 이런 안내앱 이런 업체들이 처음에 18개 업체로 계속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늘어난 거 했었죠.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완화됐습니다. 이것이 지정업체가 지정되는 그 선정하는 기준들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신한 데이터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업체들 몇 군데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이제 추가가 많이 됩니다. 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정업체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주유정보 통신기반 시설이나 그런 것들에 좀 제한이 있거나 공공기관 아니면 금융권에 들어가는데 좀 제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이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추가가 되는 시장에 때문에 변화가 조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지정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못하면은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ISMS 인증이나 그런 것들 다 받아야 하는 건데 또 공공기관, 금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웬만큼 지정업체를 통해가지고 이제 받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하고 공급들이 안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이제 완화시켜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대부분 이쪽 컨설팅 지정업체들을 많이 이제 선배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업체 그나마 이제 여기에 많기 때문에 뭐 컨설팅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모이의킹이라는 것은 하나의 컨설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SK인포색이나 뭐 안낵 이쪽 그 컨설팅 업체 중이나 아니면은 컨설팅과 관련된 업체 중에서 1, 2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업체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또 보안관제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보안관제 쪽을 하고 있는데 이걸루 시큐리티 뭐 시큐아이 뭐 이런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보안관제에 대해서 지정업체이지만은 또 컨설팅 지정업체가 아닌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관제 업체에서는 이제 또 모이의킹을 하게 됩니다. 모이의킹 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요. 모이의킹 인력들이. 보안관제 쪽에서 뽑는다고 했을 때 꼭 보안관제 인원들만 뽑는 건 아닙니다. 모이의킹 인력도 그만큼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안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회사들 그렇게 대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큰 회사들을 보안관제를 해주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공공기관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 이제 모이의킹이 필요한데 다른 회사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만약 그 회사가 이 보안관제가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컨설틱 지정업체는 아니고 아니고 이제 어떤 금융권에서 컨설틱 지정업체만 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엮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개를 통해가지고 하겠지만은 좋은 시장이 돼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쪽에다가 맡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의킹 인력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쪽에서 내가 모이의킹을 필요한다. 아니면은 상시로 들어와서 상주로 상시로 해가지고 상시 점검을 좀 받고 싶다. 전수진단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장기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예 그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상주를 하면서 진행하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의킹 관제 쪽에서도 모이의킹 인력들을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혀 모이의킹 컨설팅 지정업체나 어떤 쪽에서 하는 것하고는 뭐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서비스 똑같이 웹이나 모바일 같은 거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상주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한 업체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전에 그 모이의킹 컨설팅트하고 보안 관리자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비교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하면은 보안 관리자의 모이의킹에서 얻었던 그 장점들을 여기서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고객들하고 이렇게 계속 커뮤니티하고 이제 친해지잖아요. 말 그대로 친해지면은 이 고객 쪽에서 TO가 발생을 하면은 고객 쪽에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컨택해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경우들도 다수 있어요. 다수 있습니다. 제 후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명한 그 정유 회사 정유 회사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상주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해다가 그쪽으로 이제 아예 다이렉트로 이제 그 정유 업체 그쪽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 그런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다수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보안관제 업체 중에서도 지금 현재 모의에킹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다. 정기적으로 뽑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의 업체 이게 사업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눈 것들은 뭐냐면은 그 사업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 사업 중심, 보안관제 사업 중심으로 한다. 이게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솔루션도 당연히 이제 메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있죠. 근데 이 보안솔루션 업체에서도 이제 모의에킹을 뽑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자신들이 만들었던 솔루션, 보안솔루션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킹을 통해 가지고 외부 그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취약점들을 찾기 위한 목적. 그게 하나의 이제 신뢰잖아요. 고객들한테 이 보안솔루션을 했을 때 그 고객들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보안증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해 가지고 나가면 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이슈를 제기를 하죠. 그러면은 보안솔루션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해킹기법들하고 이제 보안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하고 그 다음에 해킹기법들이 직접 들어온 거하고 조금 더 다른 관점들이 보일 때가 많죠. 생각보다 여기서 보안쪽 개발했던 분들이 다 그것들을 스스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이애킹, 화이트에이커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고 그런 시나리오나 그런 취약점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이것도 보안관제 쪽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되게 많죠. 고객들 많이 업체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고객 쪽에서 모이애킹에 관련된 것들을 혹시 인력들 필요하거나 모이애킹 받을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다른 업체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이애킹 인력들을 차라리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인력들을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욕심을 내고 사업까지 여기까지 욕심을 내고 하는 업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모이애킹 인력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많이 뽑고 있어요.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코드 관련된 솔루션 업체에서는 또 악성코드 분석가나 침해사고 분석가들을 좀 많이 뽑고 있고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뽑아요. 저한테도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력자들 같은 경우도 뽑으면 더 좋은데 사실 경력자들이 잘 안 가요. 많이 안 가는 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조건들도 맞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면은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현재 친 곳으로 한 5년 이상 정도 되면은 사실 다른 대기업이나 금융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쪽이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거 형태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소규모라고 해가지고 조금 뭐 기분 나쁘고 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진짜로 한 5명에서 이제 뭐 10명 작게는 정말 한 2, 3명으로 운영되는 업체들. 근데 이제 컨설팅은 하는 거죠. 컨설팅이죠. 모이해킹 중심으로 보통 이제 모이해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주로 하죠. 이 작은 인력으로 이제 솔루션까지 운영하기에는 힘드니까요. 물론 이제 뭐 솔루션은 우린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뭉친 업체들도 있겠지만은 거기다 대부분은 모이해킹과 이제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고요. 아니면 이제 모이해킹 팀으로서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통 SSR 같은 경우나 A3 같은 경우에도 모이해킹으로 좀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점점점 늘려 나가는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해킹 인력들로 이제 기술 베이스로 계속 이렇게 키우다가 나중에는 아 이거는 도저히 이제 좀 커지겠다라고 했을 때는 컨설팅까지 이제 좀 보면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업체들 용역이라는 것은 위에서 했던 이런 안내비나 인포색에서 혹시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이해킹 인력들은 이제 시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견식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인력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은 좀 오랫동안 들어가요. 뭐 한 6개월 들어갈 때도 있고 뭐 3개월이 보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력 변동들이 그렇게 심한 편들이 아니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운영하거나 그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가지고 모이해킹 쪽 인력들로 구성된 것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냥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몇백 개 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모이해킹 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이해킹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혹시나 모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서로 이렇게 인력들을 공유하고 서로 같이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진행을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컨설팅 지정업체 같은 경우가 꼭 좋다. 뭐 분위기가 같이 맞아야 좋은 것이지 사실이요. 그래서 어떤 인력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큰 회사로 갈수록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컨설팅 지정업체에서 제가 A3에 있을 때는 아주 많은 인력들은 아니었거든요. 한 50명에서 내외 그 정도로 계속 변동이 있었던 그런 사이에서 제가 들어갔던 것이 50명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 인력들은 더 적었죠. 그래서 그 정도 인원 갔다가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서로 생활하기가요. 뭐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팀끼리의 그런 커뮤니티도 힘들고 서로 이제 마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관 가니까 이거는 뭐 옆에서 난리죠. 옆에 뭐 옆에 팀 완전히 팀킬을 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지금은 뭐 좋죠. 지금은 뭐 대표이기도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뭐 저희가 제가 계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점이 있지 있지만은 팀원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 하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뭐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 번 이렇게 말하면은 카톡으로 한 번 정도 말하면 대충 이제 서로 이해하고 문제 발생하면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더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떤 것이 더 연봉이 많이 쳐다 물론 이제 근무 환경이나 복지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조직 생활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것들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이외의 다른 일 때문에 보통 많이 이제 퇴사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의웨킹으로서 봤을 때는 똑같은 업무예요. 거의 똑같은 업무예요. 거의 다를 건 없지만은 단지 이제 생활하는 패턴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어떤 거냐면은 좀 보안관리자 입장이나 아니면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서포트화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그런 쪽이죠. 그래서 보안관리자의 이제 모의웨킹 쪽으로 가시면 이거는 제가 정말로 깊게 이야기를 했었죠. 전번에 동영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보안관리자하고 똑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보안관리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모의웨킹 인력들을 오히려 더 고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보안관리자로서의 모의웨킹은 팀원 팀보다 팀원 내에서 한두 명이에요. 사실 한두 명 정말 큰 조직이 아닌 이상은. 화이트에커 출신들을 뽑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나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자기의 계열사 말고 그 위에 있는 조직들을 가지고 이 계열사 전체들을 또 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신한 데이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KB 데이터 시스템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건 삼성 SDS 그런 쪽에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안 기술적인 베이스, 모의웨킹으로 하는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 진단 이런 것들을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한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지정업체로 대비해서 많이 뽑았어요. 그 전부터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유동도 되게 많이 자주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KB 데이터 시스템에서도 이제 화이트에크 출신이나 그런 친구들을 뽑고 있는 이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쪽에 협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협회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조직 아래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형태의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보안원이나 금융결제원 그런 쪽으로도 많이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컨설팅까지 같이 사업들을 하고 있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아무튼 금융권 쪽에 모든 금융권의 협회가 이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요쪽으로 이제 금융권 쪽으로 금융 쪽으로 이제 컨설팅이나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뽑습니다. 예전에는 금융보안원이나 그런 데서는 신입들 되게 안 뽑았거든요. 신입들도 안 뽑았는데 최근에는 신입들도 많이 뽑고요. 물론 이제 그 신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학교 막 졸업하고 조건들은 되지만은 보통 뭐 2, 3년 정도 경력자를 가지고 또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보안관리자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예킹이라는 컨설팅이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한 데이터 시스템처럼 컨설팅 지정업체 안에 있는 부서들은 또 금융권 기반이나 그쪽으로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예킹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특히 이제 보안관리자 쪽이나 연구소 쪽에서 이제 모예킹 인력들 같은 경우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가 있죠. 연구소는 이제 국방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나 국가기술연구소 그런 연구소들 대전이나 아니면 이제 국방 쪽에 관련된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나중에 이제 뭐 석사나 이제 박사 그쪽으로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왜 그러냐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연구소이기 때문에 이제 학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석박사 이상에 있는 분들만 지원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비오비 쪽이나 아니면 이제 국방과에 고려대학교에 있는 국방학과에 관련된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많이 또 가는 추세이고요. 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이제 그 석사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튼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조직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하면서 회사에게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래요. 그 회사 좋냐 그 회사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그쵸. 저도 그 회사를 다녀봐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복지도 알고 조직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천 개 뭐 수만 개의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저도 이제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딸랑 3개인데. 딸랑 3개인데. 그래서 이 회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요. 그 회사 내부의 어떤 특성들 어떤 것이 주 업무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하고 맞춤 여러분들이 그거를 맞춰서 적성이 맞냐 안 맞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해킹이라는 인력들 모의해킹이라는 것들 인력들을 뽑는 모의해킹을 잘하는 인력들이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뽑는다고 하지만은 컨설팅 지정업체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보안관리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뭐 회사 하나하나만 바라보고 막 이력서를 막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까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생각이 나고 또 정리가 되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제가 파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